최선을 이끌어내다. 도전은 종종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낸다. 좋은 리더는 팀에서 최선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경쟁은 그녀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경쟁은 그녀가 최선을 이끌어낼 것이다. 22. 최선을 다하다. 시험에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시험에 항상 최선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는 면접에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자랑스러울 수 있다. 시험에 항상 최선을 이끌어낼 것이다. 23. 큰 박수를 보내다. 공연 후 우리는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청중은 마지막에 발표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의 환상적인 발표에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당구 치기 당구 치기 그녀는 대학 시절에 당구 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 당구 치는 법을 배웠다. 당구 치는 법을 배웠다. 당구를 치는 법은 정밀함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당구를 치는 법은 정밀함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비통하게 불평하다. 그는 새 정책 변경에 대해 비통하게 불평했다. 그녀의 휴가가 단축되었을 때 그녀는 비통하게 불평했다. 그녀는 비통하게 불평했다. 콘서트 취소 후 팬들은 비통하게 불평했다. 콘서트 취소 후 팬들은 비통하게 불평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